그룹 레드벨벳에 아이린이 갑질 논란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가운데 그를 향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아이린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나의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들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들인 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린의 사과에도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을 비롯해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타일리스트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오늘 내가 의뢰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며 낯선 방에서의 지옥같은 20여분이었다. 완벽히 인사는 생략 의자에 앉아 서있는 내면전에 대고 핸드폰을 손에 끼고 삿대질하며 말을 쏟아냈다. 고 털어놓았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이코 몬스터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린을 거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아이린을 향한 추가 폭로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결국 터질게 터졌다. 그냥 인성이 그런 친구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a씨의 폭로글을 삭제된 상태다. 그는 아이린에게 사과받은 직후 원두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